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의 1년 수익률이 최대 마이너스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큰 수익을 기대하고 몰린 개인 자금이 4조 원에 달합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1년 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미국 장기채에 투자했다면 평균 마이너스 10% 손실을 봤습니다. 과감하게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배팅한 투자자들은 원금의 3분의 1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리고 인하 횟수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개인들은 미국 장기채에 4조 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40% 넘는 1조 7천억 원이 올해 유입된 자금입니다. 금리 인하가 여러 차례 무산되자 수익률 방어를 위해 물타기에 나선 겁니다. 특히 전체 4조 원 가운데 초고 위험인 3배 레버리지 상품이 1조 2천억 원에 달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최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손실폭은 줄어들겠지만 기대했던 수익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수익률 하락에 대한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등이 겹치며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하입니다.